줘앗 어 이거요요요요요요요 파인의 반start pareil 파인 반성이지만 지금 오오오오우 이것도 세고 다쒀야 다쒀 요게 lime 어 이게 레이더보면 알아요 왼쪽 상단에 레이더 endurance이니까 이걸 보면서yscy sorcerake 좀비를 살짝 타 vé 난 칩시다 이게 이게 체력도 없는데 체력도 없어요 네 레이더 보면 아시겠지만 좀비가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써주세요 얘가 발로 길이 스컬 1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로 길이랑 스컬 1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써주고 여기 이거 9점을 체력에 깎이면 안됩니다 이게 보스를 잡아두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레이더 보면서 좀비 오는 거 계속 죽입시다 이게